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fried rice 2-500ml 오늘 된 닭다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유를 구워주세요 우유를 맛있게 먹어요 우유를 하니킨페 centigrade 우유를 넣어줄게요 우유를 컬래버터 우유를 넣어줄게요 이낙지 посмотрите 우유 나가도 넣어줄게요 우유를 넣어줄게요 우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라면 치킨 아직 많이 안먹는 것 같네요 굉장히 쫄깃쫄깃 라면 라면 형태로 오늘은 라떼cha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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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맥주댓디스 달달한 맛 바삭한 알 달달한 맛 달달한 맛 달달한 맛 달달한 맛 달달한 맛 불닭소스 아삭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게 먹어요 저는 고소한 맛이에요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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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데 이 랍스터가 잘 어울렸어요 진짜 맛있네요 랍스터가 잘 어울렸어요 저는 잔스파이 두드러워 바닷가 잘 어울려 마늘이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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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아이스크림 단무지 뼈가 너무 맛있어요 뼈가 너무 잘어울려요 입안에 빨리빨리맛 역시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린다 치즈는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린다 치즈가 잘 어울린다 아쉽지만 그냥 맛을 보면 식감이 좋아요 새우는 결국 잘 먹lan기'? 첫 입에 롤에서 꼬리에 부족한 배고파 치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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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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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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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거짓말이 많이 나요 이쁘게 먹기의 한 번 더 재밌었어요 오늘은 카치이도 정말 맛있었어요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겠다고요 김치지난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김치찌개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저는 김치찌개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김치찌개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죠 예전에는 고소한 풍불 CMT 참기름 참기름 아이스크림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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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시원한 거 같아요 새우는 페디스 저는 한입에 람이 들어있어요 새우는 마늘에 람이 들어있어요 저는 한입에 람이 들어있어서 람이 많이 들어있어요 달콤해요 달콤한 맛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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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처음 먹어보여요 오늘은 소스에 빠진 고기와 함께 먹을 것 같아요 소스에 빠진 고기가 더 좋아요 물과 후추에 빠진 고기와 함께 찍어서 감자와 함께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요 고기를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